작가들의 일상과 고민, 고통과 보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진행하는 우리들만의 코너 통화모나 산업대교가 좋지 않은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방과 후 활동 그리고 만방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청각모나 산업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잘 가르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만화콘텐츠스쿨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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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참 착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구걸하자마자. 아. 맞아요. 구걸이 끝나기도 전에. 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금요일이 지나자마자 세 통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섯 통이 더 왔어요. 총 여덟 통에. 이렇게 솔직히 말해도 돼요? 아 그래요? 숫자까지 말한 거 좀 그런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여덟 통 왔어? 구멍가게네? 이럴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분에게는 팟캐스트가 워낙 사연 기근이에요. 저는 너무 신나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부끄러워지네. 아니 그게 이제 그 예를 들면 지상판 아디오가 오히려 사연이 잘 안 오거든요. 그 댓글이나 문자는 많이 오는데. 어 그래요? 여덟 통 많은 거죠. 저희가 말하자마자. 지금 현재 저희 웹툰 스쿨에 월별 다운로드 수. 네. 그러니까 이제 10만이 거의 다 됐어요. 10만이 넘었어요. 넘었나요 벌써? 10만 3천. 10만 4천? 즉 한 달에 10만 건 이상이 다운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저는 사실 들을 때 저 다운 안 받고 듣거든요. 저도요. 스트리밍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운로드 숫자 곱하기 어떤 사람은 보수적으로 5, 누구는 10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10으로 봅니다. 그럼 우리는 100만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100만 명이 100만은 아닌 것 같고. 솔직히 100만은 아니고요. 정말 최대 50만 아닐까요? 야 근데 상당한 숫자입니다. 근데 엄청나죠. 근데 솔직히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이 말에 스스로 놀라실걸요? 뭐야 이런 걸 나만 듣는 게 아니었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내 집에는 아무도 없어. 나만 듣는 줄 알았는데. 나만 사연 보는 줄 알았더니 여덟 통이 나왔다고? 뭐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을까. 저희가 겸손하도 겸손하지만 지금 듣고 있는 당신이 저희의 유일한 성취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좋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웹툰스쿨 다운로드 받아서 팟캐스트 특성상 각자 자기가 원할 때 듣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같이 청취하는 즐거움이 없다. 라디오 같은 것처럼. 어떤 분이 그런 것도 쓰셨더라고요. 웹툰스쿨 듣는 분들끼리 뭐 뭐 이렇게 모여서 아니면 각자 단톡방이라도 파서 다 같이 동시에 동시에 들으면서 하나 플레이 해가지고 수다 떨면서 듣고 싶다. 괜찮다 그거. 네. 서로 욕하고. 왜요 그래요? 그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같이 들을 때 더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요. TV가 생겼지만 극장이 망하지 않는 이유죠. 맞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 그러고 싶으시면 알아서 좀 해보세요. 내가 방법을 드리려고 하다가 생각나는 게 없네. 예를 들면 뭐 행아웃을 하시건 오픈 채팅방 있죠. 요즘 뭐 고독한 뭐 뭐 있잖아요. 고독한 웹툰스쿨.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고독한 방에서는 문제는 대화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고독한 방의 철칙이에요. 짤만 올리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고독한 짤만 올리는구나. 웹툰스쿨 오픈 채팅방 같은 거 만들어주면 들어오셔서 같이 청취를 딱 동시에 플레이 누르시고 같이 뭐 웃으시고 그런 쇼도 재밌겠죠. 교수님이 하나 만드세요. 제가요? 네.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올 것 같아. 고독한 방이 되는 거지 뭐.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다운로드 숫자를 제가 숫자로 듣고 너무 고무돼가지고 이렇게 또 기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그냥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의욕 없네요. 저는 항상 벚꽃 철이 되면 아 벚꽃 정말 짧잖아요. 아 진짜 짧죠. 요즘은 거의 딱 일주일. 아니 비가 와서 벚꽃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 있죠. 그러니까 벚꽃이 만개하기 전에 비가 오면 반칙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제가 1년에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는 기간이 벚꽃 기간인데 청강무라산업대학교는 벚꽃이 필 때 거의 죽음입니다. 진짜 예뻐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가을에도 엄청 예뻐요. 가을 예쁘죠. 근데 제가 첫 임용됐을 때 3월 4월일 때 교문 올라올 때 이 벚꽃줄을 가득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애니메이션 신카이 마코토 장면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하얀색 눈 노듯이. 너무 예뻐요. 정말 흩날려라 천보냉입니다. 진짜 벚꽃 구경하러 여기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꽃놀이하기 참 좋은 곳인데 바로 비가 내려가지고 즐기진 못하고 있습니다. 근황 없어요? 넘어가요? 근황이요? 근황 없어. 넘어가요? 저는 근황이 너무 많죠. 항상 많습니다. 네. 말씀해 보시죠. 뭐 뭐 없네. 없어. 많아요. 뭐가 많아. 아 저 어제는 광주광역시에 갔다 왔어요. KTX 타고. 왜요? 당일치기. 뭘로요? 그러니까 왜 그 그 콘진원에서 콘텐츠진흥원에서 지형 만화가 간담회를 개최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지금 지금 이 시간에는 대전을 마무리하고 계실 것 같고 아 저번 주에는 대구와 부산을 가셨고 그거는 이제 만화문화연구소 소장님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한 번 갔어요. 그냥 놀러 가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만화 웹툰 작가 실태조사를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형 만화가 간담회 때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이거를 나눠드리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연구원으로서 한 번 참여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해서 한 번 갔는데 전 그냥 가만히 있다 왔습니다. 아 네. 제가 굳이 도울 게 많이 없더라고요.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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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화가 간다면 이런 데 참여하시는군요. 한 번 가봤어요. 어땠어요? 작년에 제가 콘텐츠진흥 TF라고 무슨 콘텐츠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만화 분야에 어떤 게 더 필요할까를 주제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역 만화 문화가 활성화되려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주제로 만화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지역 만화가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지역 만화권에서 활동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오시기도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거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신다라는 어떤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사실 저는 지방 출신이 아니니까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않고 먹고 살았던 것 같아서 그런 느낌 정말 드실 수 있겠는데 그럼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것에서 소외감을 느끼실까 기본적으로 만화가 분들이 모이고 자리를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커뮤니티라는 것이 아무래도 좀 큰 도시 중심으로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작가님들이 그런 느낌 많이 받으세요. 웹툰 스쿨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는 웹툰 스쿨이 그러게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 각자 어떤 지역에서 들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지상파라디오 했을 때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그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내가 어딘지 올려주세요. 이러면은 막 올라와요. 댓글이 문자가 저는 뭐 강주야 창주 올라와요. 그게 제일 좋았는데 팟캐스트는 그게 없죠. 제 요즘 근황은 거의 다 에세이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네. 에세이에 대한 반응 엄청 좋죠. 네? 난리던데요. 어디서요? 여기저기요? 여기저기서래. 야 여기저기서 마구마구 저기요. 몰아가시려면 좀 구체적으로 되게 많이 아직 이제 막 이제 막 올라왔기 때문에 반응이 이제 슬슬 있고요. 독자님들과의 만남 아니면 뭐 작가 토크쇼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서 와 짱이다. 요즘은 작업 사이사이에 그런 데 다니고 있고요. 이야 얼마 전에는 이제 진짜 바쁘시겠다. 채널 예스 예스24에서 하는 웹진이잖아요. 거기 인터뷰 했었고 확실히 에세이가 그 제가 좀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달라요. 책 제가 지금 만화책을 낸 게 몇 권이냐 거의 한 17권 돼요. 은근히 많이 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만화책을 냈을 때랑은 기분이 더 달라요. 어떻게 다르세요? 만화책은요. 내 만화책이 나왔다. 에세이는요. 내가 나왔다. 약간 내가 좀 더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괜찮으신 거죠? 뭐가요? 그러니까 저는 좀 뭐가요? 약간 발가벗겨진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제가 근데 그걸 즐기시는 거죠? 즐기진 못해요. 그 책에 나와있는 부분은 제가 담은 거니까 상관없고 진짜 발가벗겨진 느낌이라면 그걸 읽고 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지가 궁금하긴 한데 진짜 발가벗겨진 느낌은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건 오히려 만화책에 대한 후기를 읽을 때 좀 더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세이로 독자를 만나는 경험은 또 다르고요. 그렇군요. 둘 다 그냥 별거 없네요. 요즘 그래서 제가 작업하고 에세이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신작 게임이 엄청 쏟아졌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파크라이 5 들으시는 분들 알 거예요. 갓 오브 워 예판 휴먼 디트로이트 지금 대작 게임들이 막 줄을 서서 나오는 중인데 거의 뭐 손가락만 빨고 있죠. 정말 너무 하고 싶다. 하세요. 남들이라고 막 말한다. 하시면 되죠. 흥란진 선생님이야말로 뭔가 그 본격적인 취미를 빨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우 저 취미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저도 없거든요. 아니 전 진짜 그냥 자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제 잠을 쪼개서 취미를 하다가 이제 지금 그것도 힘들어요. 자긴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잠을 쪼개서 하려고 했을 때 지금은 체력이 안 돼서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부러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취미 되게 많았어요. 뭐 있었어요? 막 테디베어 만들고 에? 네. 뭔가 묘하게 본격적이네요. 그쵸. 네. 근데 진짜 밤새고 만들어요. 정말. 아까 이렇게 제가 종이 건담 만드는 거랑 비슷한가 보다. 네. 전 진짜 목숨 걸고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 빠지면 제가 좀 좀 그래요. 막 진짜 정신 못 차리게 막 들어갔다가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지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고 헤어나오고 보면 와 나 그때 뭐 했지? 뭐 이런 느낌? 그런 본인이 싫으세요? 왜? 왜 싫어요? 아니 취미는 취미잖아요. 취미는 일상을 영위하는 가운데 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그걸 파괴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일상을 지키려고. 그때 만든 테디비 애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저희 친정에 있죠. 다 있어요? 네. 다는 아니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되게 예뻐요. 고음이 그냥 막 아니 너무 많아서 그때 한 열 마리 정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일곱 여덟 마리는 저희 엄마가 그거 만들 때 저를 너무 싫어하셨어요. 저보고 막 등짝 치면서 야 차라리 나가서 놀지 친구를 만나지 집 구석에서 이거 뭐 하는 거냐 아니 난 이게 좋은데 나 이거 합 안 되게 줘 제발 난지야 나가서 놀아 그럴 때 부모님의 표정은 항상 똑같죠. 네 정말 어쩜 저것만 하고 앉았냐 제가 건담 만들고 있을 때의 표정은 기억납니다. 그런가요 표정 저희 집 개의 표정은 마저도 그랬는데 주인 뭐 하냐 차라리 나한테 장난감을 한 번 더 던져주지 팔 정도까지 만들면 그때부터 달라지는데 부모님이 팔진 않았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게 이렇게 진열되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 밤마다 막 재웅처럼 막 네 그러니까 저 그것만 보면 너무 너무 싫으신가봐요. 그래서 제가 자취를 할 때 몰래 몰래 친척동생한테 다 주셨더라고요. 한 일곱 여덟 마리를.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셨어요. 요건 남겼다. 니가 아끼는 것 같아서. 그래도 손에 자비를 두셨네요. 근데 너무 싫죠. 당연하죠. 나의 것을 분양하시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는데. 너무 싫어하셨던 것도 이해가 돼서 그렇게 또 싫다고 잔소리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잔소리는 안 하시겠네. 또 이 생각은 또 들고. 보통 이제 아버님들이 돌 모으실 때 수석 이런 거 모으실 때 아내분의 표정이랑 거의 흡사하죠. 그쵸. 그쵸. 어떻게 저렇게 예쁜 쓰레기들만 볼까. 어? 지금. 이해 못하는 분들의 표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보실 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서 아이고 잘 만들었네. 예쁜 쓰레기네. 예쁘긴 예쁜데. 저걸. 저도 그렇습니다. 전혀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익숙한 풍경이네요. 그래요. 이 취미. 요즘 그 생각하잖아요. 살기는 힘들어졌는데 그거랑 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취미를 못 가져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제가 옛날부터 주변 친구들의 취미 컨설팅을 많이 했어요. 나 뭐 하면 좋겠냐. 종보마. 이런데 와가지고. 그래. 한번 보자. 이러면서. 묘하게 성격 진단 테스트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인성 유형론 뭐 인성 유형론 자세히 심력이 없지만 그런 성격 검사 퍼스널리티 캐릭터 테스트 이런 게 있어요. 그거랑 붙여갖고 잘 맞는 취미를 골라주거나 권해주는 취미 컨설턴트 이 직업이 왠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친구분들한테 만들어주셨을 때 컨설팅을 해주셨을 때 다들 만족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보통은 몇 번의 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의 핵심은 법률을 조직화 구조화가 컨설팅의 핵심이에요. 대충 이렇게 사는 산이고 울은 산이고 이게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이제 뭐 그런 상담도 있겠죠. 크게 크게 보는 상담도 있지만 보통 컨설팅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 막연해 보이는 현상을 조직화할 것이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도어냐 아웃도어냐 액티브냐 패시브냐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냐 안 움직이는 걸 좋아하냐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셜 소셜한 걸 좋아하냐 혼자 하는 걸 좋아하냐 그리고 약간 좀 각성시키는 쪽을 좋아하냐 이완시키는 쪽을 좋아하냐 이 여러 가지 매트리스가 있어요. 되게 어렵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모르니까 자기를 잘 모르시니까 나 취미가 필요하다 그런데 뭔지 몰라 내 친구들 전부 다 등산가 따라갔다가 바로 그냥 쓰러지거든요. 나는 이제 액티브한 건 좋지만 실외는 별로야. 이러면 실 내에서 하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또 거기서 또 혼자 하는 거 싫어 그러면 실 내에서 여러 가지 하는 거 여러 가지 그 수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걸 되게 즐기시는구나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저는 언뜻 생각해보면 귀찮다 그쵸 그런 분들은 뭘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귀찮네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우울증인가 해볼까요? 귀찮으세요? 귀찮은데? 그러면 이제 액티브한 거보단 패시브한 거 그쵸 저는 액티브한 건 진짜 싫어하죠. 당연히 이제 인도어겠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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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혼자의 시간을 보내주는 게 좋잖아요. 그쵸 저를 제발 혼자 각성보단 이완 쪽이고요. 그럼 일단 이완시키면서 실내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취미가 좋은 거죠. 그래서 테디베어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 전보는 것 같다. 내가 테디베어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테디베어를 만들었구나. 뭔가를 만들고 혼자서 작업 공간에서 이런 것이 맞는 건데 거기서 문제는 이제 너무 과하게 했던 거니까 그럴 땐 어떤 식으로 취미를 영위할 것인가 방법론으로도 들어가야죠.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동호회에서 소수의 사람들과 하면 모이는 때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제한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이미 표정이 재미없어. 이미 지금 흥미 떨어지셨어. 아니 사람하고 모이는 건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요. 그쵸. 딱 그 소리 듣자마자 흥미가 떨어졌네요. 저도 그래서 몇 개의 몇 개의 기준에 따라서 몇 개의 취미를 갖고 있어요. 혼자 하는 쪽 만드는 쪽 각성 쪽 이렇게 아 근데 교수님이 말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점 같다. 아 그쵸. 점이라니요. 이게 다 관찰과 관찰과 아니 진짜 왜냐면요. 제가 항상 그 나도 뭔가를 취미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본 게 피아노를 다시 배울까? 어. 혼자서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릇에 그림을 그리는 게 있어요. 그걸 다녀보면 나는 좀 나한테 맞을 것 같은데 그릇에다 그림을 그려요? 그릇을 만들고 거기다가 그림까지 그리는 아니면 그림만 그리던지 그리고 또 제 연구실에다가 작업 공간을 만들어서 혼자서 그냥 예전에 하듯이 끄적여볼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맞네요. 맞아요. 다 그럴 수 있어요. 혼자 혼자 만드는 거 지금 만약에 누가 예를 들어서 홍란진 선생님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못한 채 와가지고 그치 요가해보세요. 이러면 난지씨 저 이번에 어디 뭐 무슨 아침 운동회 가는데 뭐 같이 가시죠. 그러면 이제 표정이 많이 썩는 거죠. 그때부터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어떡하지? 어떻게 거절하지? 말이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마음 맞는 사람 셋이 모여서 음악 틀어놓고 그 뭐냐 리클라이너 의자 있잖아요. 뒤에 기대는 의자 거기 앉아서 우리 같이 패치워크 하는 모임이 있어요. 아 좋아요. 와보실래요? 이러면 관심 있죠. 좋지. 패치워크 좋지. 그것도 생각했었는데 그런 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맞아 맞아 바느질 선생님 제가 보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음 달 몇 월 며칠에 에어비앤비로 하나 구해가지고 딱 세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플레이리스트 곡들 가져오시고요. 맛있는 거 시켜놓고 좋다 좋다. 촛불 켜놓고 제가 이제 자투리 천도 잔뜩 가져가니까 그걸로 우리 보자기 하나 꼬매죠. 그러면 이제 어 설렌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취미 컨설팅. 되게 신나셨어. 어 근데 되게 설렌다 진짜. 그걸로 인형 옷도 만들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르면서 자 성취자 여러분 보셨죠? 이게 바로 취미 컨설턴트. 취미 컨설팅. 어 그렇네. 제가 저 자신에게 맨날 하던 짓입니다. 헛다리 짚으면요. 지금 풀스가 필요한데 조개 쭉 걸어 나가요. 그럼 바로 후회하거든요. 그쵸 그쵸. 맞아. 그것도 달라. 여러분도 한번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취미를 스스로 컨설팅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근황이 아니라 홍란진 선생님을 제가 컨설팅 했고요. 자 본격적으로 감사하게도 저희들의 구걸에 바로 회답해 주신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요 고민활동 사실 지금 첫 사연은요. 구걸 바로 직전에 보내신 사연입니다. 이분들은 그렇죠. 더블토님 네 더블토님 이분은 저희 구걸과 무관하게 보내주신 인상군 읽어보죠. 네. 이종범 작가님 홍란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더블토입니다. 최근에 웹툰스쿨을 열심히 듣는 것 외에도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웹툰스쿨에도 자주 등장했던 젤다의 전설과 몬스터 헌터 월드입니다. 젤다의 전설에서 젤다, 링크, 리발, 우르보사 등 많은 캐릭터들이 있고 몬스터 헌터 월드에서는 대단장, 물자팀 리더 억적스러운 오기단원 등의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두 분은 캐릭터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홍란진 교수님 과거에 작품 하셨을 때요. 물론 흑역사라서 싫으면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만 소재에서 따온 경우 예를 들어서 더 윤롤리스트의 도개걸 혹은 윤모라거나 극중의 역할을 바로 보여주는 경우 예를 들면 이름이 신자 성이 배씨여서 시원하게 배씨를 한다든가 드러나지 않고 작가분들이 이야기를 짜는 과정에서 만든 이름이라던가요.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제목 지는 법 이름 지는 법 이거 작가마다 또 각자 노하우나 버릇들이 있어요. 일단은 젤다 하신다니 반갑고요. 젤다 저는 이제 젤다를 하이랄 하이랄 월드를 다 재패하고 지금은 나왔고 몬스터헌터 월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너무 빠지실까봐요. 보는 순간 알았어요. 네 다입이다. 저거 하면 난 이제 끝이다. 그렇게 안 그 봐 교수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피하죠. 왜 맞아 그런 거야. 뭐 갑자기 왜 근데 진짜 바느질을 손에 대는 순간 난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임 잘 맞는 소수자 소수 모임을 만들고 왜 좋냐면 정해진 시간에 딱 만나서 하기 때문에 평소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기다리게 되죠. 그렇구나. 다시 돌아와서 저 뭐 하셨어요? 작품 하셨을 때 주인공 이름 주인공 이름 사실 제가 이름을 되게 열심히 어릴 때부터 짓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이름 짓는 거 그래서 막 여러 이름 막 써놓고 혼자 좋아하고 내가 그림 그리는 이름 지어주는 걸 너무 좋아하고 했었는데 신나죠. 네 되게 신났어요. 근데 제가 졸업작품으로 만들었던 기억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기억 뭐가 되게 간지란다. 그렇죠. 유럽 영화 제목 같고 이걸로 내가 데뷔를 했어야 돼. 진짜 보여줘요. 기억이라는 작품인데 보여줘요. 그게 지금 어딨는지 모르겠네요. 보여줘요. 졸작을 아무튼 아무튼 그런데 거기에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이름을 막 진짜 열심히 짓고 당시 제가 또 로맨스 이런 만화 되게 빠져있으니까 정말 멋진 사랑 이야기야 이러면서 만들었는데 보여줘요. 제가 진짜 완벽하게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걸로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이러니까 되게 많이 잊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저희 둘째 이름이 윤희이거든요. 네. 물론 윤희의 이름은 아버님이 지어주셨지만 그중에서 아버님이 한 서른 개의 이름을 딱 내주시면서 이 중에 골라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너무 많죠. 근데 그중에서 윤희라는 이름이 딱 눈에 띄었어요. 4지 선다쯤 되어야 쉽지 30지 선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요. 네가 지어라 이거보다 어렵죠. 그런데 제가 그 윤희라는 둘째 아이 이름을 짓고 나서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기억이라는 만화의 주인공 이름이 윤희였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우와 그래서 저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우와 아무도 말 안 해줬는데 그냥 아버님의 30지 선다 중에 그리고 나서 선택을 우선 내가 했잖아요. 제가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내 작품에 썼던 주인공 이름이 윤희였구나. 이거를 뒤늦게 알고 좀 놀란 적이 있어요. 신기하다. 그래서 와 내가 이런 식의 이름을 좋아하나 봐 라는 생각을 뒤늦게 좀 했던 기억 그래서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정하세요? 그냥 그냥 멋지잖아요. 저는 제 이름이 너무 특이해요. 그래서 난 네. 그래서 놀림도 되게 많이 받았고 제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처음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놀림 받을 수 있었겠구나. 되게 많이 놀림을 받았어요. 옛날 어렸을 때 철없는 애들이 네. 되게 특이한 이름이고 난지 네. 그래서 하지 말고요. 누군지 애들 놀랐겠네 애들이 되게 많이 놀림을 당해서 그 저는 평범하면서도 예쁜 이름을 왜 우리 부모님은 지어주지 못하셨지 라는 생각을 어릴 때 되게 많이 하면서 자랐어요. 예쁜 이름은 많지만 평범하면서 예쁜 이름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특이하고 예쁜 이름은 지어주셨지? 뭐 이런 이런 생각 홍선지 이런 것들 이러지 마세요. 원했던 이름이 있어요? 나 이런 이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름? 그냥 지자돌림 너무 많잖아요. 수지도 있고 예지도 있고 좋다. 좋아하신다. 아이고 아이고 뭐 현지도 있고 민지도 있고 홍현지 홍현지 홍 그냥 되게 흔한 이름인데 예쁘잖아요. 지자돌림일 때 정의로 만약에 지자돌림일 경우에는 홍간지 그리고 제 친구 중에 되게 예쁘게 생겼던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무시하게요? 근데 그 친구 이름에는 예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 나도 예자가 들어가는 이름 갖고 싶다. 저 친구 중에 이름 하나가 이예어요. 이예요. 되게 놀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예라서. 그러니까 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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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이야 이러면 딱 보고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평범하면서도 예쁜 이름을 지으려고 제가 되게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 이름을 지을 때 저는 이런 배신자 이런 것보다는 가장 평범하면서 그래도 예쁜 이름. 그래서 어감이 중요하시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성이랑 어울리는 거. 그렇죠. 어감이 중요한 분들 많습니다. 일단 저의 경우에는 데뷔작 주인공은요. 제목 자체가 투자의 여왕이잖아요. 제목 이름이 주인공 이름이 재택구였고요. 재택구. 너무 악지으신다. 그때 나름 되게 천재인가? 나 스스로 막 그랬어요. 데뷔작이니까. 근데 천재스럽긴 하네요. 그 당시에 어땠냐면 그 가벼운 톤의 만화니까 이름도 좀 재밌게 짓자. 그리고 내용이나 제목이나 소재하고 좀 겹치는 걸로 하자. 그래서 맞아. 맞아. 여자 주인공 이름은 뭐였냐면 고금리였어요. 금리. 금리 선배. 아 근데 진짜 약간 코믹스러운 내용은 내용은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일차원적으로. 맞아요. 재택구, 고금리 그 다음에 그 상관 이름은 주식, 원주식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재밌게 졌었는데 그 다음 작품 하면서부터는 저도 어감을 중시했고요. 그 어감해주는 느낌을 되게 중시했고 자연스러운 이름을 짓기 위해서 주변 친구들의 이름을 조합하기 시작했어요. 천시성을 가진 절친에게 성을 따오고 상원이라는 제 친한 친구 이따가 천상원 성과 이름 붙이고 이게 이제 브로콜리 넘어져 같이 카드 두 개 뽑아서 짓는 것처럼 친구들 이름을 좀 이렇게 조합했던 게 좀 있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제 만화 주인공 중에 그 여자 주인공 윤성아는 저희 밴드 보컬하는 동생 윤성하에서 나왔어요. 조만간 유명해질 보컬인데 윤성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많이들 했었던 것 같고 제 수첩에 있는 다른 작품들 그 구상한 작품들의 이름들이 다 둘 중에 하나예요. 느낌상 어감이 중요했던 만화와 의미를 부여해서 재미있게 지은 만화가 따위 있어요. 예를 들면 음악 만화 제가 음악 만화를 쓰고 있었는데 거기 주인공 두 명은요. 조율기하고요. 오선지예요. 오선지. 선지와 율기. 선지. 한 메트로놈이잖아요. 조율기. 아 메트로놈이잖아요. 튜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짓는 쪽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분들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현대극을 하겠다. 리얼한 톤의 만화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현대적인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름 조합 많이 하시고요. 그 와중에 중요한 기준은 어감. 입에 좀 붙을 것. 아 그쵸.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분들 계십니다. 송곳의 최규석 작가님은 구고신 할 때 그 고신이 뭐냐면 그 옥중에서 받은 고통 그런 걸 고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이수인의 수인은 어떤 것에 갇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수인이라고 그러죠. 수인 번호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나 집착 같은 것에 갇혀 있다는 의미로 이름을 이수인이라 지었죠.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를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블토님이 말씀하신 것들도 도개걸 윤모 이건 제가 말했던 오선지 조율기 이쪽이고 배신자 이것도 이제 그쪽이고 반대쪽에 이제 리얼하면서도 어감이 중요한 이름들이 있겠죠. 윤희같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저도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가정선생님께서 자기 본인의 첫사랑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첫사랑 얘기가 소설처럼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그 첫사랑의 그 성함이 제인이었어요. 제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제인. 제인. 그래서 그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답고 그 내용도 너무 아름다워서 외국인 분이셨어요? 제인. 아니요. 그냥 제인. 한글 제인. 어쨌든 성함. 이름만 제인이었어서 제가 이 제인이라는 이름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고 제 주인공의 이름을 지을 때 그리고 저희 세대에서는 이슬비, 서지원, 푸르매를 빠뜨리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조희인, 조종인 들으시는 분들도 모를 수 있는데 은비가 내리는 나라 그렇죠. 이미라 작가님의 마라들 네. 이미라 작가님들 그에서 만드신 인어공주를 위하여 인어공주를 위하여 그리고 은비가 내리는 나라 보시면 이제 서지원 그렇죠. 서지원, 푸르매 푸르매가 서지원이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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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비 그렇죠. 조희인, 조종인 저는 이제 정말 좋아하는 어떤 아티스트나 가수나 이런 분들 있으면 그 이름 써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써봤고요. 그리고 제 만화의 또 송선, 송설 이거는요.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음악, 악기 가르치던 학생 중에서 쌍둥이가 있었는데요. 이름이 송이랑 설이었어요. 아유 예쁘다.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붙여서 송설로 했다가 송설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괜찮은 이름 같은데 이곳에 자매가 필요해가지고 송선을 하면서 지은 거고 이런 식입니다. 다. 맞아요. 맞아요. 어딘가에서 들었는데 되게 좋은 어감이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좋은 추억이 있을 때 그걸 많이 사용했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더블토님의 사연 사연이라기보다 질문에 저와 홍란희 선생님의 답변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다른 분들, 청취자분들 중에서 작가님들 계시면 이름 어떻게 지내지 좀 말해주세요.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자, 오마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이나 예술가의 어떤 뭔가를 오마주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다음 사연을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민입니다. 푸른봄님. 네, 푸른봄님. 이번엔 종범 작가님 에세이집 축하드립니다. 싸인받을 책이 늘고 있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저는 글 요즘 저는 글도 쓰고 책도 많이 읽고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작년 12월부터 계속해서 레진 사태를 추적하면서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 턱관절이 안 좋아졌는데 치과에 가니 스트레스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를 악물고 지내거나 잠에 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제3자인 제가 그런데 작가님들은 어떠실지 걱정됩니다. 아무튼 웹툰 스쿨은 부회를 해치며 가는 중에 정말 안시처 같은 곳이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기서의 부회는 나우시카의 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래요? 나우시카의 제가 썼던 표현을 빌어서 쓰셨다고 하셨죠? 나우시카의 독소로 가득 찬 멸망한 수풀 부회라고 하죠. 네네. 저는 진짜 사전적 의미의 그 부회라고 생각은 어쨌든 연결은 되지만 사전적 의미의 부회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썩은 바다? 네. 아니요. 네네. 네. 그 압첸데. 네. 그래서 요즘 비평이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론가가 되고 공부하고 있는 건 게으르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책은 정말 잘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웹툰 스쿨을 듣는 분 중에 비평에 관심 있는 분들 로이스 타이슨이 쓴 비평이론의 모든 것 추천드립니다. 스터디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주변에 이런데 관심 있는 분들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함께 하면 좋은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는 점으로 흩어져 있죠. 갑자기 슬퍼지네요. 요즘 제 고민은 좋은 만화란 무엇일까? 입니다. 재미있는 만화가 좋은 만화겠지만 개그만화 이야기하실 때 나왔던 공격성에 대한 부분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타인을 공격하는 것을 주요 기재로 삼아서 대중적 인기를 크게 얻은 작품은 좋은 만화는 아닐 겁니다. 또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다루는 작품이라도 개인의 노력을 탓하거나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더라도 스테레오 타입대로 그려 오히려 납작하게 소비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지점이 대중과 평론가의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생각이 복잡합니다. 좋은 만화란 뭘까요? 포털에서 명작을 보려면 하위권을 봐라 라는 말이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대중의 인기가 많은 작품을 모두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당대의 명작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재평가 받아야 할 지점이 있을 텐데 웹툰에서도 이제 재평가가 시작되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겹치면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나누고 싶어 메일을 보냅니다. 어떠세요? 좋은 만화는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약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말 참 잘해요. 네. 말을 이상하게 하세요. 갑자기 말이 혀가 꼬여서 네. 다다다다다. 네. 아무튼 혀가 꼬였는데요. 아무튼 좋은 만화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뭔가 생각이 앞에 이렇게 진전이 안 될 때 저는 그 단어에 좀 천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좋은, 좋다, 안 좋다, 대중, 아니면 예술 이런 단어가 대체 어떤 걸까라고 생각해서 막 단어를 찾아봐요. 확자답군요.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제가 좀 뭔가 해답을 많이 얻어서 항상 그 개념이 뭐였지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한 번 확인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답이 나올 때가 있는데 요즘에 와서 저는 좋은 게 뭘까라는 생각 저도 많이 해요. 좋은 만화가 뭘까라는 것보다 좋다는 의미가 뭘까라는 거에 대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좋다, 싫다라는 것은 취향에 가까울 것 같은데 좋은 만화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좋다, 싫다의 취향에서 갑자기 일반적인 범주를 갑자기 가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오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만화가 어떻게 남들이 좋은 만화라고 생각하는 만화랑 일치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가 오류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엄밀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 생기는 오류라는 말씀이시군요. 엄밀한 언어라고 내가 좋아하는 만화와 좋은 만화는 다르고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취향에서 그걸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적용하는 데서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저도 좋은 만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비슷한 질문으로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넓은 개념. 사람마다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개념들을 접할 때 저는 아까 처음 취미 컨설팅 지나가듯 얘기한 것처럼 구조화시키는 게 저의 버릇이거든요. 네. 맞아요. 어떻게 구조화시킬까. 네. 예를 들어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만화도 좋은 만화라고 할 거고 누구는 시장 논리에 잘 부역하는 만화를 좋은 만화라고 할 거고요. 그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다른 전제를 가진 상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만화대상이나 오늘의 우리 만화상은 다 각각의 가치에 부합한 만화의 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제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제에 따라 구조화를 시키다 보면 좋고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만의 기준은 생길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기를 위한 기준을 세우는 데는 그게 도움 많이 됩니다. 나는 어떤 만화를 좋은 만화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이랑 좋은 만화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너무나 갭이 커요. 너무 큰 차이가 있죠. 나는 어떤 만화를 좋은 만화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나올 수도 있고요. 도움도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좋은 만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여러 구조화된 다음 단계들을 거쳐야 의미가 있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현실의 고통스러움을 잊게 해주는 작품을 좋은 작품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현실의 고통스러운 면면들을 더 드러내야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전혀 반대의 의견도 하나로 묶어버리는 상당히 넓은 개념이잖아요. 이 좋은이라는 말은. 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재민 님께서 작품을 어떤 컨텍스트를 통해서 분석하고 작품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발언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더더욱 본인의 기준들을 구체화 조직화 구조화 시키는 과정들이 계속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과정이신 것 같고 여러 가지 잠정적인 결론을 이미 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대충 예를 들어서 넘겨짚어보자면 이재민 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보내시는 사연이나 쓰시는 글들로 비추어 볼 때 사회의 어떤 부분을 어떤 사회의 어떤 문제나 추한 면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쪽보다는 각성시키는 쪽의 작품을 좋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과감한 표현을 통한 쾌락보다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 쪽에 더 중심을 두시는 것 같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위로를 주는 쪽에 가치를 두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보여서 이재민이라는 한 개인의 조음의 기준이 생기는 걸 태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 더 중시할 것인가 끝없이 고민하면서 좌표를 찍어나가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기준을 온전히 내가 가지고 간다는 걸 잊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일반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아 이런 예를 들면 질문을 바꿔보죠. 좋은 만화란 무엇인가를 바꿔서 현재 한국에 필요한 만화는 뭘까? 좀 더 구체화되죠. 이런 고민들을 이런 질문들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한국의 노년층에게 필요한 만화는 뭘까? 현재 한국의 젊은 층에게 필요한 만화는 뭘까? 이렇게 되면 너무 한쪽 측면으로 작품들이 몰려있으면 반대쪽 측면에 작품이 필요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저는 저의 입장을 정리해보자면 이런 가치 판단이 들어간 질문일수록 질문 자체를 고해상도로 구조화시키는 과정이 의미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게 대화겠죠. 그래서 저희한테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걸 테고 당연히 이재민님 본인도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두신 것 같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렇습니다. 되게 어려운 전문이죠? 네. 그래서 이재민님이라는 이재민님이 이종봉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민님이 생각하는 좋은 만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생기면 그거는 또 이재민님이라는 비평가의 시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시선을 좋아하시는 팬덤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 말에서 명작을 보려면 하위권을 봐라라는 말이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라는 말에서 1차적으로는 저도 언제 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좀 깨졌던 순간이 있어요. 그게 네이버나 다음에서 1위 하는 만화보다 제 취향은 그게 아닌 하위권에 있는 만화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1위의 만화는 1위 하나보다 하고 관심을 안 가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1위를 하는 만화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내가 뭐라고?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각성이 되면서 무조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일부러 찾아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만의 생각이 오히려 저는 확고했다가 좀 더 확장되고 달라진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이 기준은 언제든지 변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은 명작이 하위권에 많이 있다는 말에는 약간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죄송합니다. 재민님. 그럴 수 있죠? 저하고 재민님은 생각이 완전히 똑같을 수 없으니까. 이 부분도 역시 구조화되는 질문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가치를 잘 몰라주는 느낌은 하위권에 많죠. 그러니까 하위권이라는 얘기죠. 충분히 좋은데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면 하위권으로 가니까요. 그런 면에서 실제 그 작품의 가치는 100인데 사람들이 30 정도로 생각하는 작품들이 하위권에 많다. 이 말은 뭐 동의할 수 있어요. 좋은 만화가 그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금 시점에서 제가 좀 좋은 만화라고 제가 좋아하고 제가 좋은 만화라고 판단하는 예시는요.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즘 저의 경우는 그겁니다. 작가가 얼마나 잘 드러나나?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작가 본인이 얼마나 담겨있나를 많이 봐요. 그게 꼭 본인의 이야기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작가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삶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는지가 전달이 되면 참 좋은 만화 같아요. 제가 작품을 가운데 두고 그 너머에 있는 작가랑 뭔가를 나눴다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설령 그 의견에 동의를 못하더라도 뭔가를 전달받았다는 느낌이 들면 되게 많이 좋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데요. 저에게도 좋은 만화의 기준이 있는데 저는 우선 대중성의 가치를 좀 크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글 쓰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만화가 저는 정말 잘 만들어진 만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주제의식 없이 그냥 계속 때려부수고 뭔가 대중성만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분명히 뭔가 아 이거였구나. 그게 딱 느껴질 때 저는 약간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 이걸 말하고 싶었군요. 그거를 어딘가에서 딱 드러나면 와 이거 대박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감상이. 대놓고 대사로 치고 이러면 유치할 수 있는데 아사무사하게 전달받아서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딱 이해가 됐다는 느낌이 들면 그러면 이거는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대중성도 있는데 와 의미도 이렇게 담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너무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할 말이 있었구나 이 작가가. 라는 느낌을 갖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전달은 됐는데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여서 제가 이해를 받으면 좋은 만화라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싶으셨군요. 까지 왔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 그렇죠. 이렇게 재미가 없었고 억지로 붙잡고 본 결과 이해를 하게 되면 저는 그거는 뭐. 저도 약간 그 부분은 약간 제가 생각하는 좋은 만화 기준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전달력과 그 주제의식이 어떤 식으로 드러났는가. 거기까지가 이렇게 잘 합의를 이뤘을 때. 그렇죠. 뭐 근데 전제가 있죠. 작품을 평가하는 건 오롯이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순위를 매기고 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진짜 재밌는데. 그렇죠. 와 진짜 비평서가 나와야 됩니다. 다들 한 마디씩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자 그리고 저희 그 참 재미있는 사연이 왔어요. 일단은 저희 웹툰스쿨의 마자999라는 닉네임을 쓰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분이죠. 이분께서 마자999님께서 두 개의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종봉 작가님의 홍란지 교수님. 웹툰스쿨의 마자999 닉네임을 쓰는 만화가 지망생입니다. 제 만화가 배도에 올라가면 제가 드디어 배도에 올랐습니다. 라는 사연을 쓰고 싶었지만 사연이 없다고 하셔서 작업하다 말고 사연을 씁니다. 배도 올라가기도 워낙 힘든 것 같고요. 청취자분들이 워낙 말을 잘 들으셔서 아마 지금쯤이면 사연이 많이 쌓였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사연이셨어요. 아 두 번째구나. 현재 16화를 그렸는데 매주 한 편씩 만화를 올린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매달 승급작 공지 올라오면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클릭하지만 역시나 제 만화는 들어가 있지 않고 6화만의 배도 올라가는 작품들을 보면서 질투도 나고 괜히 아무 죄 없는 네이버다운 욕하고 앉아있고 저보다 월등한 실력의 승급작들 보면 나는 왜 저 정도밖에 못 만들까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징징거리는 건 이쯤에서 끝내고 본격적인 질문 할게요. 여기서 스탑. 이 사연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다 다음날? 날짜가 다음날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바로 다음날 사연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갓종범 홍블리님. 저 홍블리죠. 이러지 마세요. 바로 다음날 온 사연은요. 3월 배도에 올랐습니다. 오 진짜 대박이셔. 배도 언제 올라가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고 다음날 배도에 올랐습니다라는 사연을 보내셨어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진짜 축하드려요. 야 이거 배도 올라가는 걸 확인하신 순간 바로 웹툰스쿨에 빨리 사연 보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났다니. 특히 웹툰스쿨 들으면서 작업을 할 때 혼자 작업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어제도 최신 에피소드 나선형구조 시학편 부모자식 모티브 편 들으면서 작업했거든요. 되게 역대급이었죠. 어두운 방구석에서 외롭게 작업하는 지방생에게 매주 힘이 돼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쯔스럽지만 제 만화 제목은 절교여행이에요. 많은 만화가 제 만성분들이 제 만화를 보시고 이 정도 수준도 배도 가는구나 하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자국우님 배도 올라가신 거 축하드리고 네. 축하드려요. 절교여행이라는 만화 한 번씩 찾아보시고 그래서 그래서 고민 본편 제목 본편 사연의 고민을 읽어주시죠. 저는 여행만화라 장소가 계속 바뀌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면이 전환되는데 이번 화를 그리다가 고민이 생겼어요. 주인공이 친구와 말싸움을 하며 한공강에서 20번 정도 대사를 주고받는데 한 장면을 복붙해서 표정이나 약간의 동작만 바꾸기에는 연출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나마 고민해서 나온 해결책이 한 번은 주인공 뒤에서 찍고 한 번은 대각선에서 찍고 한 번은 앞에서 찍고 이 정도 그리고 여행 중 처음으로 크게 언쟁을 하는 장면이라 엄청 긴장감을 주고 싶은데 그나마 고민한 게 중요한 대사에서는 클로즈업을 할까? 대사 없이 노려보기만 하는 컷을 넣을까? 채색의 역광으로 해볼까? 정도가 다네요. 궁극의 풀로 그렇게 반복해서 듣는데도 만화 연출하기란 정말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한 공간에서 대화만으로 극을 이어갈 때 지루하지 않게 연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두 번째는 갈등 상황에서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연출 팁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일단은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참 많이 다뤘고 그 말은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궁극의 플롯과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죠. 왜냐하면 연출이잖아요. 연출이라는 것은 이야기의 구조나 플롯하고 또 다른 종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고민하시는 게 맞고 고민이 될 만큼 어려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연출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연출이라는 개념, 특히 콘티를 짤 때 구체적으로 연출의 기법들을 고민할 때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인지하면서 연출하시는 분은 굉장히 드물어요. 아주 많은 경우에는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면서 봐왔던 만화들을 몸으로 취득하고 거기서 익혔던 것들을 한 번 따라 써보면서 익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파악을 하는데요. 연출의 기본 원칙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원칙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쓰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비슷한 걸 계속 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의도에 맞춰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봤던 걸 쓰거나 익숙한 걸 쓰게 될 뿐이지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나 긴장감을 올리고 싶어. 이렇게 의도가 있죠. 그런데 의도를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쓸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도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도구를 내가 갖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뭐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듣고서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연출에 대해서만 한 시간, 세 시간짜리 수업을 만들어서 하는데요. 파키스트니까 짧게 요약을 해볼게요. 이건 제가 고민한 결과니까 제 거지만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적어야지. 연출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지 자문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연출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뭐 보여주는 거? 이런 식으로 약간 뭉뚱그러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연출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내린 상태인데 저는 이게 제일 저에게 도움되는 정의라서 이렇게 갑니다. 결국 작가가 하고 있는 작업의 핵심은 전인 거라고 봐요. 어디 멀리 떨어져 있고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 모르는 수많은 독자들을요. 작업실에 앉은 채로 내가 원하는 특정한 반응을 하도록 조종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위치에서 긴장해라, 어느 위치에서 빨리 봐라, 늦게 봐라, 멈춰라, 울어라, 웃어라, 고민해라. 아주 수많은 정서적 반응을 제가 만화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조종하고 있는 게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이 아주 많은 부분인데요. 뭘로 조종할까요? 그 조종을 하기 위해서는 리모콘에 해당하거나 도구에 해당하는 도구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공구함을 열어보시면 망치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도구함 자체를 저는 연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그 도구함을 이용해서 내가 조종하는 행동을 연출이라고 생각해요. 즉 지금 이 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조종하시는 거예요. 긴장했으면 좋겠다. 독자가 조종하시는 거예요. 무슨 도구를 쓰면 그 의도대로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연출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생각하는 연출의 전제입니다. 전제. 연출이란 뭘까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네. 거기서부터 파생한. 그렇죠. 이걸 찍지 않으면 연출 공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출이 뭔지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연출을 공부합니까?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자999님. 독자를 지금 조종하고 싶으신 거예요. 조종이란 말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독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신 거예요. 독자가 어떤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속으로 바람을 품고 의도와 희망을 품으신 거예요. 원하고 계신데. 그 의도에 맞춰서 어떤 도구를 쓸지 아셔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연출하고 싶은 창작자들은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도구함을 열어보셔야 돼요. 내가 음악가인지 영화감독인지 소설가인지 만화가인지에 따라서 도구함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영화감독, 음악감독, 만화가의 도구함을 딱 열었을 때 재미있게 겹치는 도구가 몇 개 있긴 해요. 하지만 다른 도구들이 더 많죠.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저는 이제 어떤 게 만화가의 연출 도구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넓게 보면 이렇게 봐요. 당신이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모든 게 연출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말풍선 크기 조절할 수 있죠. 말풍선 위치 조절할 수 있죠. 컷의 크기, 컷의 간격,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의 크기, 거리, 조명의 위치 다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다 연출 요소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출 공부를 처음 하실 때 굉장히 막연한 공포감에 빠져요. 왜냐? 어려워요.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주선 조종 속에 처음 들어가 앉을 때의 공포심. 수많은 손잡이가 달려있으면 어떤 걸 잡을지 몰라요. 그래서 연출 공부하기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이거 너무 요약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도구들 중에서 다 쓰는 작가가 없다는 사실을 일단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연출 도구를 다 활용하는 작가는 거의 없다고 보고 그 중에 몇 가지 자기에게 맞는 도구를 주로 사용한다고 저는 느끼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만화라는 형식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함께 탄생한 도구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세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컷의 크기. 두 번째가 컷 안에 컷의 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더라? 어 그래. 컷의 크기가 있고 그 안에 그려진 피사체와의 거리가 있고요. 영화용으로 쇼트라고 부르거든요. 세 번째는 시선의 흐름. 세 가지라고 봐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만화 형식과 함께 탄생한 도구라서 그런데 이거 자세히 들어가면 좀 복잡하니까 짧게 얘기하려면 이거 넘어갈게요. 근데 이건 제가 팁으로 그냥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마자구구구님이 질문하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팁들이 정말 많은데요. 대화만으로 극을 이어갈 때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에 대해 들어가겠습니다. 와 이제 본격적인 거예요? 너무 길었죠? 아 너무 다 깠다. 나 수업 잘하는 내용인데 아 진짜 웹툰스쿨에서 너무 많은 걸 알려주셔 하지마. 잘라버릴까? 아니죠. 그래도 또 마자구구구님은 엄청 궁금해하실 테니까 일단은 대화만으로 극을 이어가실 때 저는 이제 제 만화가 대사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거 엄청 고민했어요. 일단 첫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 자체가 지루하면요. 연출을 아무리 잘해도 지루해요.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 지루한 대사를 연출로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연출을 정말 잘하면 좀 나아지죠. 하지만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대사, 이 대사들의 내용, 이 대화의 내용, 이 갈등의 내용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중언부언하고 한 말 또 하는 내용인지 압축된 언어로 효과적으로 주고받는 갈등 상황인지 글로 쓰여있는 대사 자체를 다듬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싸울 때는요. 감정적이 되기 때문에 한 말 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리얼하게 하겠다고 그런 걸 그대로 대사를 쓰잖아요. 그럼 당연히 중언부언하니까 지루해지죠. 그렇죠.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지면 또 읽기 싫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자님, 마자999님 대사 자체를 글로 쓴 다음 한 번 그 내용 자체가 압축되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연출할 때 정말 많은 팁이 있지만 그냥 제가 체계 없이 막 던져드리자면 대화 연출, 일단 갈등 상황 아니라도 대부분의 대화 연출에서 가장 작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식은요. A, B, A, B입니다. A와 B가 대화를 하면요. A를 보여주고, B를 보여주고, A, B를 함께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 사이,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A 옆모습, B 옆모습, A, B 옆모습. 그렇죠. 카메라를 틀어서 이게 너무 공식화되어 있죠. A 측면, B 측면, A, B 측면. 또 카메라를 돌려서 A의 45도, B의 45도, A의 45도. 많이들 이렇게 해요. 중간에 한 가지, 두 가지 요소를 더할 수가 있어요. A하고 B하고 A, B를 보여주고 그 다음 반복하실 때 카메라를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어요. 그 중간에 공간을 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얘네가 어느 공간에서 대화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스터샷이라 불리는 설정컷이라 불리는 배경컷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지루할 때쯤에 저는 대사에 나오는 어떤 내용을 상징하는 오브젝트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낼 때는 실제로 놓여있는 가면을 그냥 그려버릴 때도 있어요. 상징적 오브젝트의 힘이거든요. 압축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대사가 하나의 말풍선 안에 몰려있으면 어떻게 연출해도 지루합니다. 그래서 대사를 쪼갠 다음 말풍선 여러 개로 나누시는 게 1번 공정이고요. 그 나뉘어진 말풍선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2번 공정이에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긴 대사 하나가 큰 말풍선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연출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5줄짜리 대사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지점을 다 끊어서 파편화시킨 다음에 각각의 말풍선을 넣고 그걸 이제 3컷을 나눠서 배치시킨다거나 이렇게 하면 흐르듯이 대사를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모든 대사에도 주인공 대사가 있고요. 보조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인물이 상대방한테 5개의 문장을 말한다고 칠게요. 5개의 문장이 모두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격 대사가 하나 있고요. 그걸 위해 존재하는 이제 나머지 조연대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작가가 힘을 줘야 될 건 주연대사겠죠. 가장 하려는 말. 핵심적인 단어. 양양 약약하다가 강으로 그렇죠. 그렇죠. 정말 하려는 그 어떤 결론에 해당하는 주인공의 대사는 그 중에 한 문장일 거예요. 그 문장을 위해 나머지를 배치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문장 전 컷에 일부러 아무 대사도 없는 표정을 넣는다거나 클로즈업을 하면 넣었다가 뺀다거나 컷과 컷 사이를 잔뜩 벌려놓고 빈 공간에 말풍선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보는 사람을 기다리게 하거나 다음 말을 궁금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쓴 대사가 모두 같은 무게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데 하나씩 말하니까 어렵네. 근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너무 많아.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 마자 999님 작품을 읽어봤는데요. 저도 어떤 식의 그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지 작품을 읽으니까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뒤로 그 마자 999님의 사연대로 뒤에서 한 번 찍고 대각선에서 찍고 앞에서 찍고 이걸 이렇게 해본다. 근데 이걸 너무 잘하세요. 너무 정말 현란하게 이 기법을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마자 999님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이종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중간중간에 바레이션이 조금 안 나타나더라. 비슷하게 반복하시는군요. 네.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너무 완벽한 카메라 워킹을 보여주시는데 공간이 나타난다든지 상징적인 어떤 사물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게 조금 여기에서는 계속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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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반복이 되니까 뭔가 어려워하시는 게 이 부분인가라는 제가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도구만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보통 그걸 반복해서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잘하세요. 이걸 너무 잘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만 생각난다 라고 하셔서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그 작품을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상징하는 오브제를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주인공의 시선처리에 한번 중심을 좀 줘보시거나 아니면 양양약 강양양약 이런 식으로 대사의 어떤 중요성이 이거는 꼭 중요하지만 이거는 조금 그거를 거두는데 그래도 얘 이 거두는 단어 중에 요건 중요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대사의 배분을 한번 해보시고 정말 중요한 대사에서는 어떤 화면으로 보여줄 것인가 어떤 컷으로 보여줄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시고 버릴 거를 좀 버리시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있어야지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아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사 쳐내고 합치는 과정은 되게 많이 네.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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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너는 이렇잖아 그러면 이게 너무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은가 이게 오히려 말로 소리를 내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 네. 좋은 팁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절교 여행이라서 여행을 가지만 여행 가기까지의 과정도 대사로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건으로 좀 풀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대사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깨닫는 과정도 있지만 이 대사가 길을 가면서 대사를 할 수도 있고 전화를 받으면서도 할 수 있고 뭐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걸 엿들어서 알게 되는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꼭 내가 그 당사자와 대화를 해서 나오는 상황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징이랑 연결될 수가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될 것인가를 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의 연출을 한번 그런 식의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콘티를 뵙겨보는 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네. 특히 우라사와 나오키 같은 작가의 출판 편집 같은 걸 보고 있으면 콘티만 뵙겨도 아 그렇죠. 이 작가가 어떤 도구를 뭘 위해 쓰고 있구나 맞아요. 두 가지를 본다고 했죠. 작가의 의도가 뭘까 그 의도를 위해서 어떤 도구를 썼을까 두 가지가 보이거든요. 연출 공부는 결국은 언제나 원칙을 얘기하면 두 가지인 거예요. 내가 의도가 있나 가끔 의도가 없는 작가들이 있어요. 그럼 연출을 못하죠. 그렇죠. 그건 연출이 안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걸 의도하고 있지 이걸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술술 읽히길 원한다면 그것도 의도고요. 일부러 한번 멈췄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의도고요. 점점 빨리 읽게 하고 싶다도 의도입니다. 그 독자가 여기서 울었으면 좋겠다 웃었으면 좋겠다 다 의도인데 일단 그걸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내 의도가 뭔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홍쌤 말들 다 저 너무 공감하고 또 하나의 원칙을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연출은 느낌표와 물음표의 반복인데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느낌표에 해당한다면 그 전에 작은 물음표를 배치하는 게 연출의 기본 공식이에요. 그래서 갈등 상황인 경우에 내가 느낌표라고 생각하는 컷들이 있을 거예요. 핵심 대사를 던지는 주인공의 장면이라거나 혹은 그 대사를 들은 상대방의 충격받은 얼굴이 느낌표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전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대사에서 클로즈업을 할까? 효과적이에요. 더 독자가 몰입하거나 이입하게 되죠. 대사 없이 늘어보기만 하는 컷을 넣을까? 네 맞습니다. 독자들이 기다리게 되고 라디오에서도 원래 말할 때보다 이럴 때가 더 긴장되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중사고인가? 실제로 말할 때 뮤트를 주면 되게 궁금해지죠? 궁금해요. 갑자기 확 하고 집중하게 돼요. 이 말을 하지 않는 장면이 물음표예요. 그 뒤에 말을 하는 게 느낌표죠. 그래서 일부러 컷과 컷 사이를 벌리거나 아무 말도 없는 대사를 컷을 넣는 것 다 그런 의도입니다. 이걸 모르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냥 하시게 되면 좋을 수 있는데 재현하지 못해요. 나중에 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똑같이 연출을 할 수가 없어요. 운이 좋으면 연출이 잘 나오고 운이 없으면 콘티가 안 나와요. 그럴 때 진짜 자괴감 들죠. 그래서 청취자분들 저도 콘티의 다리는 아닙니다만 이건 알고 있는데요. 내가 콘티 짜는 게 늘 힘들다. 어느 날 영감이 오면 콘티가 막 나오고 유독 안 짜지면 콘티 진짜 안 나온다. 이런 분들 기복이 심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많은 공통점이 뭐냐면 콘티를 감으로 짜시고 재능으로 짜시고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걸 가지고 짜세요. 그러시면 기복이 계속 커질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짰는지에 대해 스스로 납득을 하고 그 이유를 계속해서 정리해 두시는 부분들은 점점 콘티 짜는 속도가 빨라져요. 경력이 쌓일수록 콘티가 쉽게 짜져요. 왜냐하면 뭐를 전달해야 할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이거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수업에서 아예 한 주를 통째로 할애해서 연출을 가르쳐요. 근데 그걸 다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그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 깠네요. 나중에 가면 나중에 가면 연출 기초 이해 말고 정서 연출 대사 연출 액션 연출 따로따로 하거든요. 이거 아셔야 돼요. 갈등을 키우고 싶다고 하셨죠. 지금 이 두 가지 질문이 상반된 거예요. 첫 번째 대화 연출하고 싶으시면 정보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갈등에서 긴장감을 극대화시키고 싶다고 하셨죠. 그렇죠. 이건 정보가 아니라 정서 연출이에요. 그렇죠. 정보를 전달하는 연출과 정서를 전달하는 연출이 정반대편에 위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독자님들이 만화를 보실 때 정보가 들어간 컷은요. 머리가 작동하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특정한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싶은 작가들은요.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요. 인간의 정서는 움직일 때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시간이 걸려요. 슬픔, 기쁨, 먹먹함, 분노 뭐든지 좋아요. 어떤 특정한 정서가 올라오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화에서는 최소한의 컷이 필요해요. 여백. 그런데 그래서 옛날 출판 때 순정만화가 분들이 진짜 잘하셨던 거예요. 그럼요. 한정된 페이지 안에서 그걸 끌어올리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긴장감을 극대화시킨다는 건 정서 연출이기 때문에요. 독자가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대사가 다다다다다 나오면 못 따라오고요. 대사가 없는 컷 컷과 컷 사이의 간격이 간격이 많은 것 이런 종류의 독자를 기다려주는 연출이 중간에 들어가주지 않으면 긴장감이 안 올라옵니다. 긴장감이 올라오기 전에 대사로 다 해소시켜버려요. 그렇죠. 다 이렇게 물이 어느 이상 차기 전에 자꾸 구멍을 내는 거예요. 다 새 나가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는 강과 약을 어떻게 번갈아 배치할 것이냐의 문제로 해결을 하셔야 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느꼈던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반복해서 A, B, A, B A, B, A, B 이런 걸 되게 잘 하시는데 꽉 차 있어요. 인물로. 인물로 꽉 차 있고 대사로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도 그러니까 뭔가 다른 시선의 흐름이나 공간이 나오면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되고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걸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 부분에서는 약간 정서적으로 공감을 해보세요. 화가 났는지 한번 체험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틈을 줘야 되는데 계속 얼굴이 나오니까 이게 얼굴 표정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니까 아, 얘가 화났어. 그다음에 바로 지나가서 어, 그럼 받아치는 말이 나오네. 이러니까 이게 틈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주인공이 한 대사를 듣고 친구가 화난 걸 보여주고 싶은데 정서가 올라와야 되면요. 바로 주인공의 말을 들은 친구의 화난 얼굴이 아니고요. 그렇죠. 주인공의 말을 들은 친구의 손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손가락. 턱을 보여준 다음에 정면에서 크게 잡은 얼굴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세 컷을 지나오는 동안 독자의 정서가 올라오는 시간이 걸려요. 화났구나.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야, 다 한다. 다 깐다 진짜. 다 했다. 나도 만에이에서 이런 것도 하는데. 아, 이거 진짜 많은데 더하면 안 되겠지? 저는 사실 되게 만화의 이해에서 훑고 지나가는데 스토리텔링의 이해에서는 되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시네요. 스토리텔링의 이해에서는 좀 깊게 들어가요. 연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이해를 시키기 때문에 좋네요. 와, 그래서 청강을 많이 오는구나. 일한다, 이 시간. 엄청 청강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정말. 아, 일한다, 지금. 막 왜, 어디 학교에서 막 오고 이런, 이런데요, 여러분. 아, 여러분 한 번 뭐 둘러오시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아니, 이렇게 꿀팁 강좌를 아니, 이렇게 무료로 막 개방하셔도 되는 거예요? 돈 내고 오세요, 그럼. 그래서 돈 내고 오시면 되죠. 아무튼 연출에 대한 이 고민들 저는 매우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게 제대로 하려면 체계대로, 체계적으로 말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연에 대한 답변이다 보니까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마자님께서 정말 감이 오실지 제가 자신할 수 없는데요.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뭔가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저것 막 얘기했지, 뭐. 저희 둘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공감대가 있잖아요. 이건 이런 거지. 라는 식으로 이게 있으니까 막 말을 주고받으면 우리는 알아. 그치, 그치. 아, 이거 직접 콘티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네, 네. 맞아. 그 사례가 있으면 훨씬 좋은데요. 왜냐하면 콘티를 보고 수정할 때도 단계가 있거든요. 읽히나 전달되나 이렇게 더 잘 읽히나 이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읽히질 않는다. 그러면 1단계에서 멈춘 거예요. 그거 만져서 일단 읽히게 만들고 그게 이제 1단계거든요. 두 번째는 전달되나? 이게 2단계예요.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건 다 2단계예요. 1단계가 또 있어요. 1단계에서 막힌 콘티들은 2단계로 못 가요. 그리고 3단계도 있어요. 더 잘 전달되나? 이게 이제 1, 2, 3단계로 가서 콘티를 수정하는데 사연을 받고 저희가 말로 풀기 때문에 지금 막 퉁쳐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렇죠. 나중에 어딘가에서 만날 수 있다면 좋겠네요. 네, 하여튼 연출 책도 언젠가 써보고 싶다. 하나 쓰시죠. 잘 알아서 쓰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돼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갑자기 또 정적이 흘러서 깜짝 놀랐네. 진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갑자기 귀가 쫑긋 서잖아요. 그러니까요. 연출이야, 이거 연출. 뭐지? 저 같은 경우는요. 만화 연출에 대해 공부를 할 때 어떤 게 제일 많이 들었냐면 말하는 게 제일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나도 알 것 같아요, 그거. 그렇죠. 내가 말할 때요. 말이라는 도구를 제가 써서 생각을 전달하잖아요. 그때 내가 사용하는 도구를 정리했어요. 어조, 높낮이, 크기, 말하는 간격. 저 그거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 맞아.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을 때 내가 중요한 말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집중시키는 방법이나 귀 기울이게 만드는 방법들 일부러 흘리게 말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는 중요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수업 시간에 되게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리고 억수 작가님 롱터뷰 때도 그 이야기 한 번 나왔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정리하지 못했을 때의 작품과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정리했을 때의 작품이 다르게 반응이 오더라. 근데 저는 확실히 억수 작가님께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서 그때 좀 그게 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 두 가지 모습을 모두 잘 보여주신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대단한 공부가 되죠. 여러분 관심 없는 분들께 참 지루한 얘기였을 수도 있는데요. 콘티를 짜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하신 분들께는 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마자님 사연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배도 승격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려요. 진짜.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런 소식을 저희하고 나눠주셔서 저희도 좋습니다. 그럼요.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위해서 막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는데 결국은 세 개밖에 못했네요. 다음 방과 후 때 더 많은 사연들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만족합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더 많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이제 많다니까 뭐 하면서 안 보내시지 말고요. 그럼 안 돼요.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주세요.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사연 보내고 싶은데 뭘 보내나 싶으신 분들 1번 나 어디 어디 사는 어느 지역에서 듣습니다. 뭐 이런 거 내 지역 좋습니다. 2번은요. 웹툰스쿨을 내가 평소에 소비하는 양상 뭐 할 때 듣는다 뭐 이런 것들 언제는 잘 안 듣게 되더라 뭐 이런 것들 좋습니다. 세 번째는 웹툰스쿨 영업기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영업했는데 실패했다 뭐 이런 것들 간증 사례 어떤 거요? 좋네요. 간증 사례 영업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 이런 것들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진짜 적용해봤더니 좋던데요? 혹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요? 네. 좀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사연에 대한 저희의 피드백에 대한 여러분의 피드백을 네. 설명 못 컸다 왜 와냐 이렇게 주세요. 이해가 잘 됐습니다. 뭐 아니면 어려웠습니다. 네네네. 뭐든 좋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오늘도 짜투리 시간 이렇게 끝내고 본격적으로 반가워활동의 주인공 홍란지 소장님의 만화방위 연구소로 돌입하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푼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푼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웹툰 랩소설은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홍 박사의 만화방위 연구소 오늘의 만화방위 연구소 과연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저한테까지 온 거를 안 주세요. 아 그랬어요? 나에게까지 감춘다. 아 그랬네. 아군도 속여라. 죄송합니다. 속일 거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더더욱 기대와 궁금함을 갖고 듣겠습니다. 내가 왜 그걸 안 들였을까? 두근두근 오늘은 차원이 다른 만화라는 완결된 웹툰을 소개하면서 개그만화의 웃음 기재인 자기반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좀 해볼까? 하는데요. 개그만화의 웃음 기재인 자기반영성 네. 본인의 본인의 나와버리 본인의 그 영역이라고 계속 나와버리를 계속 하고 있죠. 개그 얘기 계속 하시네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죄송해요. 제가 만화방연구소는 제가 자꾸 뭔가 그렇네요. 주력 파트가 개그이군요. 좋습니다. 아 안 하고 싶지만 아 기대돼요 기대돼요. 자기반영성 자기반영성 작가 스스로를 반영하면 웃긴가?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음 자기반영성에 대해서 지금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기반영성에는 크게 작가가 자기를 반영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네. 일단 한번 크게 들어가 보시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기반영성에 대해서 성인명을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네. 지금 이종범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작가가 본인을 반영해서 작품에 투영했을 때도 자기반영성이 드러나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면 닥터 프로스트의 주인공 저의 외모는 조금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네. 왜 뭐 왜 뭐 깜짝 놀랐네. 저의 외면은 제로입니다.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죠. 머리도 검으시고 머리카락도 두 가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만화 시작될 당시에 주인공의 나이가 좋아 같고요. 한 살 위인가? 두 번째 별거 아니고 두 번째는 문제에 접근하는 사고 방식을 가져갔어요. 제가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조화시키는 과정인데 주인공의 대사가 거기서 나와요.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자기 반영성이고 그랬구나. 어쩐지 점 넣은 화들짝 놀라시길래 기분이 확 상했네? 네. 재밌어 보려고 했어요. 네. 참 재밌네요. 학자답게 항상 이렇게 자기 반영성 같은 아니면 경계 요소 같은 되게 엄밀한 언어를 쓰고 계시는데 좀 있어 보이죠? 짱 있어 보이네요. 근데 있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걸 풀어주시는 게 우리 역할이죠. 근데 자기 반영성은 그러니까 크게는 자기 작가 자신을 반영하는 것 작품을 반영하는 것 또 제가 집중하는 자기 반영성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어떤 콘텐츠 그 콘텐츠의 역사나 아니면은 장르 자체의 어떤 클리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변화해 올 수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그 문법을 지금 약간 자기 만화에 자기 반영을 해서 비꼰다든지 전복시킨다든지 하면서 웃음 기재로서 활용이 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 클리셰 파괴 같은 것도 들어가고 자기 반영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콘텐츠 장르를 가지고 와서 파괴를 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반영성을 이용한 웃음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자기 반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웃게 반해서 웃게 반해서 웃지 못하게 하는 선생님이 있으시잖아요. 핑크색 발레리나 보글 입으신 양갈레몰 입으신 엄숙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그분 그분이 전에 웃게 반 초기에 본인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을 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작가분이시니까 굉장히 화가 난 캐릭터를 상징화하는 배경에 무엇을 쓰실 것 같나요? 아 그거요 그거? 보통은 그 주인공 뒤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썼죠. 그대로 썼죠. 그래서 불이 타올랐어요. 첫 장면에서는 정말 나 화났다 라고 하면서 불이 배경에 막 타요. 근데 내가 더 화났다 알고 봤더니 그 불찌개를 진짜 실제로 지고 있는 거예요. 제이의 불을 짊어지고 있었잖아요? 짊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진짜 더 화났어 하니까 장작을 계속 넣어요. 나 더 화났다 이러면서 좋다 좋다. 이게 약간 상징적인 자기 반영성이죠. 연출에 있어서의 약속된 표현을 자기 반영해서 비꼬는 다른 예시로 저것도 있네요. 호에로펜 울어라펜이라고요. 지금은 구하기 어려운 전설의 만화 만화가가 주인공인데요. 그런 류의 만화에서 많이 등장하죠. 개그 만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요. 거기서 주인공 작가가 어시스턴스한테 집중선을 그리는 법을 알려주죠. 이 집중선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진짜로 놀랐을 때는 이런 집중선을 그린다. 그러면서 자기 오토바이 애지중지하는 오토바를 폭파시켜요. 그러면서 정말로 놀래요. 그러면서 봤냐? 내 뒤에 이 집중선을 봤어?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 장면도 연출의 어떤 약속의 기호에 대한 자기 반영이 없어. 기호에 대한 만화 콘텐츠 장르 자체를 반영한 거죠. 만화 콘텐츠라는 것 자체를. 그리고 H2 아다치 미추르에서 노다와 히로가 나왔을 때 히로가 노다를 설명하면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접영을 하기로 한 노다냐. 오히려 더 정보를 많이 주고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주죠. 그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인물을 소개하는 만화의 연출을 비꼬는 자기 반영이 없어. 그렇죠. 많은데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에도 굉장히 많은데 벅스번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특히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루니툰이요? 루니툰에서 굉장히 많이 재밌게 하죠. 때로는 누구죠? 대피덕을 못살게 굴려고 대피덕이 막 말하고 대피덕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작가 양반 똑바로 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오히려 시청자들 향해서 삿대질을 해요. 대피덕이. 저희 둘의 예시가 너무 올드해서 죄송합니다만 요즘 걸로 치면 요즘 걸로는 지금 제가 말하려는 차원이 다른 만화가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텐데 바로 직전에는 SM플레이어가 이런 거 굉장히 잘했어요. 랑토 작가님의 SM플레이어가 좀 큰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미쳐날뛰는 생활툰도 일상툰이라는 형식 자체를 자기 반영했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 자신의 생활도 반영을 하고 어떻게 해서 나의 이런 작품에 대한 고뇌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도 반영하고 전면적으로 굉장히 많이 드러난 게 지금 예시 들어줬던 미쳐날뛰는 생활툰이었어요. 그리고 또 기춘 씨에게도 보문 오는가에서는 로맨스 만화에서 난 이런 거 싫어 로맨스 오해하지마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런 것도 이제 뭐라고 그러지 갈등을 만드는 오해라는 형식을 자기 반영해서 비교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자기 반영성이라고 하는데 이해되셨겠죠? 청취자분들? 네. 크게 막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런가인데요. 왜 갑자기 장악한 거 됐어. 네. 근데 이 자기 반영성을 개그 만화에 도입할 때는 또 한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서 차원이 다른 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차원이 다른 만화는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 완결을 한 유엔 작가님의 만화입니다. 웹툰입니다. 근데 굉장히 반전이 많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종몬 교수님과 막 신나서 얘기했듯이 만화라고 하는 이차원의 평면에서 등장하는 그 어떤 만화적 표현을 자기 반영을 해서 전복시켜서 그것을 웃기게 만드는 기재로 굉장히 잘 활용을 했어요. 우선 내용적으로 조금 프로로그를 해보자면 완벽한 이차원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한국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이차원은 성적 우수 품행 방정 용모 단정 게다가 운동까지 잘하는 엄청난 학교의 인기인이에요. 근데 이차원은 만화나 교과서를 찍고 나온 듯한 완벽한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이 이차원을 둘러싼 모든 친구들의 주목을 한눈에 받고 그리고 모두 다 이차원을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차원이라면 아 차원이는 그래도 돼. 차원이가 그럴 리가 치아키 센세 같은 거 네 약간 정말 차원이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야 차원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다 점철되어 있어요. 네네네네 그런데 단 한 사람 전학생인 노 마진이라는 학생이 전학을 오면서 이차원을 이상하게 보는 전학생이 생긴 거예요. 근데 노 마진의 눈에는 이차원이라는 모범생 그리고 인기 학생이 이차원으로 보이겠죠. 이름 그대로 이차원으로 보이는 겁니다. 네. 평면적으로 그래서 노 마진의 눈에는 이차원으로 보이는 그 이차원을 이상하게 보지 않는 주변인들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왜 쟤네들은 쟤가 이차원으로 안 보이는 건가? 쟤네 뭐지? 왜 이차원 쟤는 저렇게 인기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노 마진의 눈에만 오히려 그렇게 보여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노 마진을 다 이상하게 여겨요. 너 왜 차원희한테 공격해? 라고 하면서 차원희는 그런 애 아닌데 너 정말 나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차원의 팬클럽 차사모와 차사모와 갈등을 빚기도 하고요. 이미 웃긴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재미있게 다가와요. 처음에 정말 아이디어를 보고 제가 베스트 도전 만화에서부터 도전 만화에서부터 이분 만화를 봤었는데 보고 와 진짜 미쳤다. 뭐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대박인데? 대단한데? 막 이러면서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데뷔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렇게 다른 세상에 존재할 것만 같은 이 이차원을 표현을 했을 때 사실 아까 자기 반영성이라는 것이 개그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지한 작품에도 자기 반영성은 있어요. 어떤 얘가 했을까요? 오마주 같은 작품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자기 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마주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어떤 콘텐츠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작품 중에서 예시를 들자면 왓츠맨 같은 경우 왓츠맨 히어로물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를 다 가졌죠. 그렇죠. 히어로 장르의 역사와 미국 만화의 역사 자체를 그게 사실 미국 만화 역사를 살펴보면 슈퍼히어로의 역사와 맞닥뜨려 있거든요. 굉장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그 내용 안으로 다 모조리 가지고 와서 그런 역사적 맥락 아래에서 핍박 받았던 아니면 굉장히 추종 받았던 혹은 잊혀졌던 히어로들의 역사들 그런 식의 역사들이 다 그 안에 내용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으면서 되게 진지하게 성찰을 했어요. 맞네요. 그래서 우리 슈퍼히어로들이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가 자체까지도 성찰을 하면서 내용이 이어져 가는데 전혀 웃기지가 않죠. 그러네요. 요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면 너무 또 복잡해져요. 그럼 자기반영성이라는 거는 웃길 때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능사는 아닌가? 능사는 아니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지 자기반영성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웃기지? 라는 식의 생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만화방영수는 이거군요. 개그만화가들이 쓸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자기반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함부로 쓰면 안 웃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거는 웃길 때만 사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냐면 모든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서스펜스가 모든 만화에는 있을 수 있죠. 모든 이야기 장르에는 다 있을 수 있죠. 그럼요. 말할 때 잠깐 궁금하게 만들고 이런다 했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개그만화 잘 만드는 법에서도 개그라는 거는 이야기의 수사법에 해당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수사적인 어떤 방법론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 반영성이 있는데 그것을 얘기할 때 자기 반영을 할 때 분명히 독자가 느끼는 독자가 예상했던 그 반전보다 항상 기대에 미치지 못해야 돼요. 하찮아야 돼요. 오 그거 좀 새로운데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그 왓츠맨을 봤을 때 그 미국 만화의 역사를 이렇게 반영했어? 아 대박 이 느낌과 이 차원을 보고 오 만화를 반영했네? 오 우스워. 이 느낌은 대 반응이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 느낌에서는 어떤 감흥의 다른 격차가 있냐면 왓츠맨을 보고서 느끼는 자기 반영성을 알아챘을 때 그 느낌은 숭고하다라는 느낌 감탄하게 되잖아요? 감탄이죠. 네. 약간 와 저 정도까지 라고 하는 이렇게 감탄의 경지가 올라가게 되는 건 내가 예상했던 거 이외에 훨씬 더 거대한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레디 플레이어 원이 그래요. 스피버그 감독의 최신작 레디 플레이어 원이 수많은 주인공들을 모아놓은 주인공의 얘기거든요. 그것도 되게 숭고함을 주기 위한 자기 반영성을 보여주죠. 그런데 웃으려면 웃기려면 감동시켜버리면 안 돼. 네. 감탄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웃으려면 놓치죠.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드려요. 예를 들을 때 정말 재미있는 것을 재미있게 웃기게 웃기게 보여주고 싶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에 상자가 하나 있다.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큰 상자를 받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무겁겠다. 무겁겠다. 해서 막 힘을 주고 딱 들었어요. 그런데 가벼워. 그러면 이렇게 허탈하게 웃음이 하고 나오죠. 그렇죠. 그게 개그적인 자기 반영성. 개그적인 수사법이고 자기 반영성이 아니라 수사법이고 만약에 정말 조그마한 상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봤는데 가볍겠네 하고 들었는데 무거워요. 이럴 때는 웃음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말하기 방식에 대한 비유입니다. 별거 아닌 게 말했는데 아주 육중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으면 웃기지 않죠. 그렇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죠. 허장성세를 떨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웃기죠.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해. 정말 머리도 정말 딱 이렇게 올백으로 하고 너무나 진지하고 완벽할 것 같은 사람이 딱 일어서서 뒷모습을 봤는데 뒷모습의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고 옷이 다 꾸겨져 있어. 오세훈 작가님의 단편 만화 떠오르게 하네요. 그런 작품의 어떤 수사법은 분명히 이 사람의 허상을 폭로하려고 하고 웃음을 주려고 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해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희극적 낙차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희극적 낙차. 자기반영성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웃기려고 했을 때는 희극적 낙차 그러니까 독자가 작품을 봤을 때 기대하고 있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반전을 줘야 된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게 살짝 이게 이해가 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까 제가 비유를 했을 때 그런 그런 식 그리고 제가 오세형 작가님의 그 작품을 비유했을 때 그런 식의 어떤 폭로 허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좀 되게 유용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내가 개그맨 하나를 웃기고 싶은데 지금 이번 만화방연구소에서 얘기한 자기 반영성 같은 걸 좀 써먹어보고 싶다. 그러면 만화라고 개그만화의 어떤 부분을 한번 자기 반영해볼까 형식일까 줄거리 속의 약속일까 캐릭터 설정일까 연출일까 그런 것들 중에서 보통 만화들이 당연하게 쓰고 있는 것들을 하나 골라서 그걸 비틀어보는 연습을 혹은 시도를 해보시는데 너무 힘을 주신 말고 그 웃지 않는 개그만의 담임선생님이 등에 실제로 불을 지고 있었다 정도의 유치함 그 정도면 실제로 다양한 크기의 웃음을 유발할 수가 있겠다. 맞아요. 그 추리닝 작가님들이 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도 자기 반영의 화신들이죠. 오늘은 빨간색으로 말해야지 뭐 이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해봤자 누가 듣겠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엑세트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어 재밌네 뭐 이렇게 느끼게끔 나도 알 것 같아. 저거 뭘 비꼰 줄 알겠어. 근데 너무 하찮아.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런 식의 느낌이 왔을 때 기대에 못 미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공민우 작가님의 개그만들이 좀 많이 보여주시네요. 화이트비인 작가님 화이트비인 우리 편집을 맡아주시네요. 공민우 작가님 요즘에 거의 개그물이 올라가지고 엄청 잘하시잖아요. 최근에 또 그 뭐죠? 꿀벌 꿀벌 채연이의 댄스본 너무 웃겼어요. 죽는 줄 알았는데 진짜 계속해서 뭔가 기대하고 하다가 마지막엔 전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도 약간 자기 반영성을 잘 쓰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개그에서는 서스펜스와 반전이 분명하게 들어가는데 이 반전이 그냥 전극과 다르다는 점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희극적 낙차 가 달라요. 서스펜스의 기법도 다 똑같아요. 근데 낙차가 있어야 된다. 분명히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기대했던 것을 완전히 깨부시고 그냥 아예 설명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 요즘 개그죠. 일단 그거는 진지한 만화의 개그 신에서도 쓸 수 있겠네요. 그럼요. 개그 만화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닌 이야기에서 엄청난 뒷얘기가 들어가 있으면 진지해지지만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연출을 해놓고 별거 아니면 웃긴다. 웃긴다. 이게 희극적 낙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그적 기법이다. 근데 차원이 다른 만화에서는 이런 희극적 낙차를 굉장히 잘 쓰고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지금 오늘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교재처럼 차원이 다른 만화 보시면 예시로서 이해가시면 되시겠네요. 그래서 현실감 없고 우리가 완벽한 어떤 것을 봤을 때 흔히들 와 저건 진짜 차원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탄 숭고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차원이 달라 저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오히려 전복시키면서 차원이 다른 만화라고 제목에 썼어요. 그렇군요. 여기 이 제목 자체가 희극적 낙차를 경험하게끔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캐릭터를 우리가 인지하는 3차원의 세계보다 한 차원 줄인 2차원으로 그려냈어요. 이것 자체도 자기반영성을 이용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팔랑팔랑한 장면으로요? 네. 실제로 그 차원이가 그래요? 네. 2차원으로 나와요. 아 그게 그거 그 뜻이에요? 네. 2차원으로. 아 저기구나. 왜 아무도 쟤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지? 노마지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해했습니다. 정말로 그 두께가 없는 종이가 지표면되는군요. 종이처럼. 그래서 실제로 얘한테 무슨 타격을 가면 구겨져요. 그래서 그래서 친구들이 어쩜 어떻게 차원이 어떻게 그러면서 다리미를 갖고 와요. 그래서 꼬깃꼬깃해진 몸을 다 펴줘요. 잘한다. 어. 너무 잘한다. 진짜 잘하죠. 왜 잘하냐? 저 그래서 처음에 와 대박인데 이게 깜짝이야. 네. 정말 대단한 만화였어요. 기대되네. 네. 아무튼 이거 완결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일반적 의미와 감탄을 전복시키는 만화가 바로 이 차원이 다른 만화고 이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 갖는 상징으로부터 그리고 또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만화이기에 이차평면적인 표현이 당연한데 그렇죠. 이를 비꼬아서 신랄하게 보여도 뭐 그게 뭐 어때? 라고 이렇게 그냥 웃어 넘기게끔 진지하지 않은 태도 이게 바로 차원이 다른 만화가 가진 희극적 낙차의 반전이 아닌가 게다가 자기 반영성을 이용한 그렇군요. 일단 자기 반영성이라는 말을 크게 접근하게 되면 되게 많은 게 들어가지만 일단 작게 작게 잡아서 여기 차원이 다른 만화를 예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징을 사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생겨나네요. 그렇죠. 모든 상징에는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네요. 실제로 우리가 왜 캐릭터를 만들 때 3차원적인 인물과 2차원적인 인물 얘기를 많이 할 때 뭔가 이면이 없는 인물 단조로운 인물 그런 걸 일컬어서 단면만 있다 2차원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이론 그런 개념을 있는 그대로 시각화시켜버렸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노마진 노마진만 2차원을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2차원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설득이 안 돼요. 주변인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노마진도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르게 생각하면 노마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진짜라고 착각하는 건가? 맞네. 아 그렇구나. 한 번 더 보면 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노마진은 자기가 출연하는 매체가 만화가 아니라 실제라고 3차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네. 여기서 또 의미를 더 파고 들어가면 더 재미있는 지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네요. 뭔가 문득 그게 떠오르네요. 최근에 이런 자기 반영성을 좀 진지한 이야기에서 메타적인 시선이죠. 진지한 의미에서 전면에 내세웠던 만화가 하나 나왔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했던 충격적인 만화 바로 하일권 작가의 마주치다. 맞아요. 그거 이제 웹툰을 보는 독자라는 개념을 접목을 해서 웹툰이란 형식의 온갖 맥락을 자기 반영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진지한 의미에서 자기 반영성이네요. 네. 그렇죠. 네. 재미있었습니다. 흥미롭네요. 확실히 학자를 모시고 얘기하게 되면 이런 걸 얘기할 기회가 생겨서 좋아요. 현재 청강대학교에는 다른 이론가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예를 들면 박형동 교수님입니다. 아니면 이제 양혜림 교수님입니다. 이분들 다 이론가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한 개념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고 연구를 하셨잖아요. 나중에 웹툰 스쿨에서 그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시면 좋겠다. 그렇죠. 절대로 뭐 개그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뭔가 비꼬는데 지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만화방위 연구소로 이름을 바꾸고 한층 더 에너지와 기업이 들어가 있는 다음번에는 개그 안 할게요. 홍만지 소장님의 다음 뭐 할 건데요? 봐서요. 지금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다음번에는 죽어도 좋아할 거예요. 이미 정해놨어요? 네. 골드킹세 작가님. 정말 걸작이라 하셨겠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과후 활동을 거의 한 시간 반 동안 여러분과 나눴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녹음은? 지금 상당히 좀 처져요. 비가 와서 그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둘 다 날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 이러면은 좀 몸이 되게 찌뿌둥하고 저 되게 처지거든요. 저도 엄청 아 오늘 녹음 처음 시작하는데 텐션을 있는 힘껏 끌어올렸어요. 너무 내가 처져있어가지고 저도 그죠? 근데 비오는 날 아 비오는 날 좋은 향수가 있는데 뭔데요? 이세이미야께 로디세이라고 물냄새가 확 비향이 나요. 물냄새가 보통 안 좋잖아요. 물비린내가 아닙니다. 아 물비린내가 아니고요? 물비린내가 아니고 저는 그 향을 맡을 때마다 빗속을 거닐는 향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의 향이야. 그러니까 물의 향이 아니라 비의 향이야. 빗속을 거닐 때 향기를 맡을 정신머리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어 왜 들잖아요. 뭔가 낭만적인 그런 이미지 그런 향 아 폭우를 생각했구나. 폭우 속에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적당한 비가 내릴 때 뭔가 감상적으로 변했을 때 이슬비 내릴 때 이 향이 분명히 내 옆에 있을 것 같아. 보통 이제 비 냄새라 그러면 비가 오기 시작하거나 비 오기 직전에 흙냄새가 쫙 올라오잖아요. 제가 그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세요? 흙냄새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비가 쫙 내리려고 하고 이제 막 한두 방울 내리기 시작하면 뭔가 그 운동장 바닥에 흙냄새가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또 어울리는 향수가 있죠. 흙냄새 비의 흙냄새 거기에 장미가 이렇게 덩굴이 막 이렇게 그 흙냄새가 곰팡이 냄새인 거 아세요? 아 진짜요? 아 들은 것 같다. 과학적으로 나왔죠. 네. 맞아. 그거 먼지 냄새 비 냄새가 사실은 먼지 냄새다. 이런 얘기. 먼지 이 아래 무슨 무슨 곰팡이 냄새가 터지는 거다. 아 왜 와 진짜 내 몇 안 되는 막 힐링 도구인데 향수 아 그런가요? 네. 저도 향수 중요시합니다. 저 굉장히 중요시해요. 저는 장폴고띠에 중요시하다고 하시면서 저렇게 산통을 깨시다니. 갖고 계세요 혹시? 비냄새. 있어요. 저 좀 시향시켜줘요. 그러겠습니다. 제가 신랄한 비평을 다음 반가워였던 데 가져오세요. 하기만 해봐라. 물냄새라더니 이러면서 아 비향이에요. 비향. 물냄새가 아니에요. 물비린 게 아닙니다. 비의 냄새가 뭔지 한번 제가 가서 두 콧구멍으로 맡아보고 어떤가 한번 아 그걸로 오늘 뿌렸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날씨 때문에 찌뿌던 상태에서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와주신 홍란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 자신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녹음 굉장히 재밌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해서 사연 보내주셨다는 사실 자체에 상당히 감동한 상태고요. 계속해서 감동을 시켜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녹음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비가 내리고 있는 허원리 청년문화산업대학교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작가들을 위한 팟캐스트 웹툰스쿨에 방과 후 활동 및 만방연을 진행한 웹툰작가 유정본이고요.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